멈췄다 먼저 나가면 패널티드라고요 어어어어리 아 뭐 이런거 아니야? 죄송해요 야 해봤어 아은.. 아은.. 아.. 어렵다.. 내리지 마.. 이 차가 지금 어려워, 차가. 너무 어려운 차를 골랐어.. 아.. 기본밖에.. 기본이 1차 밖에 없잖아 아니요 쉬운 차 있어요 제일 쉬운 차 있잖아요 호텔 안되지? 그..뭐야 하더 뭐쪼도 그 차 있잖아요 몰라요 저 이름 한 차인데? 아 처음에 저거 몇 타임 막 뒤로 깼다고 한 차 있잖아요 저 뒤로 깼다고 아 그 이름이 뭐 한 차요? 네 그 차 그 쉬운 차 놔두고 이거 어려운 차 혼자 연습하고 나서 세팅도 다 잡아놓고 막 보통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되게 구비해줬어 와 벌써.. 벌써 한 바퀴 놨어 아 시스 비췄어 자식을.. 아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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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2개씩 떨어져서 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상하더라 뭐야 버그에요? 예? 기억 두 개씩 떨어지는게 버그에요? 아니 지금 핀이 좀 빠진 상태여 뭐라가 몇 바퀴 돌아요? 이거는 바퀴가 아니라 시간이더라구요 네 맨베이스도 가능할 것 같아 24시간 진짜 24시간 설정해놓고 돌다가 힘들면은 좀 쳤다가 돌고 배고프면 밥먹고 돌고 졸리면 자다가 와서 뛰고 2,3,2,3 타있어요 뭐지? 2,3,5 불경돼텐데 이거 안시적 이거 뭐 따른 척인가요? 이거 뭐 사야겠네, 뒷체. 일단 조금 할 생각 있으시면은 방금 오늘 지금 흑화있어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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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세일이라서 싸긴 짠데 이걸 사야돼 이거를 하려면 아 근데 이게 한번 나가면 잘 안목혀 이 키가 부어가 많아 안 늘러져 나 안목혀 왜이러지 모르겠어 이게 다 사야되는데 아 이거 다 사야되는데 낱개로 사는게 더 비싸에요 더 비싸겠죠 네 제가 아까 계산 해봤는데 팩이 훨씬 다더라구요 400% 지금 40이 달라붙고 싶은데 엘씨 아 진짜 아이고 재밌어 가신대 오늘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요 이 문제긴 하네요 오늘 포카 뭐일게 있을까 일단 수호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음 네 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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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